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0-30대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 없는 영양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20-30대는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영양제 첫 번째 눈 영양제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 요즘 영양제 드시는 분들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게 눈 제품이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20-30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20-30대 분들이 루테인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루테인 100날 드셔봐야 눈 안 좋아지고요 나식 수술 받은 날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20-30대가 굳이 드실 필요 없는 영양제 1등이 바로 루테인인데요 왜냐하면 루테인의 주된 효과는 노화에 따른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것으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눈의 노화는 보통 40대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루테인은 안과에서 황반 변성 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 20-30대 분들은 굳이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루테인이 시력, 안구보호, 눈의 피로회복, 안압감소, 안구건조증, 비문증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 없어요 굉장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러면 또 어차피 나이 들면 노화가 진행되니 미리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영양제는요 미리 먹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20-30대는 어떤 눈 제품을 먹어야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을 드셔야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먹어서 나쁠 거 없잖아 나는 루테인이랑 루테인 지하잔틴 좋던데? 하시는 분들은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이 충분히 들어있는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0-30대는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영양제 두 번째, 전립선 영양제, 소팔메토 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이시죠? 30분도 거뜬, 하루 3번도 가능합니다 남친이 달라졌어요 와이프가 더 좋아해요 단단합니다, 죽지 않아요 바로 전립선 영양제, 소팔메토의 SNS나 유튜브 광고물입니다 이거 다 허위, 과대, 불법 광고예요 보시면 캡처하셔서 바로 시약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꼴불견 마케팅 뭐 좀 좋다 하면 전부 다 다이어트랑 엮는 거 뭐 좀 좋다 하면 전부 정력제로 파는 거죠 그런데 소팔메토는 절대 정력제가 아니고요 중년 이후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시키는데 좋은 게 소팔메토라서 20-30대 남성은 전혀 드실 필요 없는 영양제이고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 것을 대비해서 미리 드실 필요도 없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이메일로 20대부터 소팔메토 먹어야 한다는데요 라고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도대체 그런 마케팅하는 업체가 어딘지 참 양심이 없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전립선에 좋은 것들은 오히려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소팔메토도 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50대 이상인 분들은 소팔메토 효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맞는데 소팔메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소팔메토는 원료 특성상 가짜가 굉장히 많아서요 특히 해외 직구로 소팔메토 구매하신다? 제 생각에 80% 이상은 가짜 소팔메토이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20-30대는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영양제 세 번째, 갱년기 여성 건강 영양제 야, 무슨 20-30대가 여성 갱년기 제품을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20-30대 여성분들이 꽤 찾으시더라고요 주로 여성 관련 질환? 뭐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 20-30대 여성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건요, 갱년기에 좋다고 하는 제품이지 20-30대 여성분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병원에 가시든가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제가 갱년기는 아니지만 갱년기 제품이 여성을 위한 제품이니 저한테 잘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갱년기 여성 건강 제품 요즘은 갱년기 유산균 이런 제품들까지도 출시가 되는데요 그런 제품들로 실제 효과를 본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저희 제품은 좋아요 라고 내미는 과학적 근거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50-60대 여성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실제 효과가 있건 없건 인체 실험상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피 검사를 해보니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간 수치가 개선되었다 면역세포가 증가했다 등등 이런 건데요 그런데 갱년기 제품은요 임상실험 참가자들의 피를 검사해보니 특정 수치가 좋아졌고 그래서 특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실험 참가자들의 어? 저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점수화해서 시각처로부터 기능성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점수로 이 제품은 우울증에 좋아요 손발절임, 가슴 두근거림 질건조, 질분비물에 좋아요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영양제라도 효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묘미죠 그런데 그런 묘미를 기대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제품을 드신다? 실제 갱년기이신 분들은 큰 기대 없이 한 번쯤 드셔볼 만하겠지만 20, 30대 여성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20, 30대 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상당히 힘든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인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찾는 연령대가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꼭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제품만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미였습니다 건기나미였습니다 아멘